잠깐만 와 야 이상해 오늘은 초선을 맞아서 송편 마니뿌로 할 거예요 마니뿌한테 주의 초선품들을 만들어주셨는데요 오케이 폴님의 마니뿌는 지수님입니다 지수 씨의 마니뿌 송경 씨의 마니뿌는 폴님입니다 제가 또 취향을 아주 잘 알고 있죠 그럼 이제 재료를 한 번 볼까요? 우후 잠깐만 잠깐만 뜨아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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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와 우와 볶음김치야 이거 설마? 마니 마이챼코 마이갓 알초콜릿 오우 괜찮네요 아 뽐떼기 뭐야? 이거 어떡해 아 진짜 너무 약당 당신 약당이야 사실 많이 들었던 게 엑스맨의 인자예요 엑스맨의 손님이 많이 들었어요 아 진짜? 아 오케이 아 그럼 뭐 내가 먹는 건 괜찮다는 거잖아 네 아 진짜로? 최선을 다해야겠네요 지수한테 줄 거니까 못 먹을 거 넣고 그러는 건 아니 다 먹을 수 있는 거니까 뭐 들 필요 없잖아 너무 얘들아 일열 종대로 서 이렇게 우리 지수 단백질 섭취하라고 요즘 다이어트 한대 그래서 제가 기분 좋게 뽐떼기 넣어드렸어요 내가 또 기가 막힌 조합을 알아냈거든 쌈 갑니다 쌈 일단 단백질 하나 넣어주고 마늘은 마늘을 살짝 찍어줘야 돼 왜냐면 이게 맛있거든 이게 미안해 성경아 우선 단백질 나무 송편 풀에 번데기가 스멀스멀스멀 여기에 살짝 아쉬우니까 됐고 언니 사랑해요 안 넣어보는 거야 아무것도 사랑을 이렇게 해서 하트로 만들어봐야겠다 아 찌면 또 이게 맛있겠다 오징어 젓갈 너무 즐거운 시간인데요 제가 제일 싫어하는 조합이 젤리랑 초콜릿을 한 번에 먹는 거거든요 근데 그건 저만의 취향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번 여쭤보려고 이렇게 아 나 죽을 거 같은데 이만큼 넣었어요 장이죠 와사비 냄새 이제 허허 숭경아 보고 있니? 오빠의 마음이란다 나는 흑설탕 이런 거 맛있는 거 먹겠지? 이러고 저 속이시는 거 아니죠? 다 엑스맨이라고 하고는 근데 가족들끼리 이런 많이 또 게임해도 진짜 재밌을 거 같아요 아 나 왜 이렇게 자꾸 아이디어가 생각이 나 다 넣는 거야 하나씩 와사비를 살짝 묻혀 이렇게 묻혀주고 옆에 컬러 내비 고추장을 살짝 묻혀주면서 단짠의 조합 이렇게 젓갈에 있는 마늘을 넣어주는 거야 그럼 마늘도 들어가고 젓갈도 먹을 수 있고 한국인의 입맛은 또 김치가 아니겠습니까 단백질을 하나 섭취해줘야지 이렇게 이렇게 해서 휴지 옥시 하나만 줄 사람 집이 자꾸 나와요 그럴 때 이렇게 틀어봐가지고 당신 아따이야 짠 지수야 보고 있니? 다 엑스맨 하나 둘 셋 다 엑스맨 하나 둘 셋 세 분께서 먼저 송편을 써왔는데 네 사실 오늘 특집은 송편 많이 꾸가 아니었어요 응? 판매 한번 찍어 주시겠어요? 오 뭐가 이렇게 붙어있어? 아 뭐야 왜 이런 걸 준비했어 오! 아니 그러면은 아 뭐야! 그래 내가 이렇지 않았어 이 나쁜.. 웃어! 지금 웃음이 나와 오! 진짜로? 진짜야? 뭐야? 눈물 날 것 같아요 특별한 포기평 요즘 나한테는 다른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좀 심한 걸 먹었는데 하여튼 그것만 알아도 얘들아 나는 4개까지 넣어 4개? 손재주가 상당한.. 아 내게가 이게 쌓여져? 그러니까 나 안 되던데? 나도 안 되던데? 다들 근데 똑같이 해봤구만 그러니까 이 정도면 이 정도면 하지 마야 돼 나 진짜 간다, 한 방에 간다 한 방에 야! 이거 맛없는 게 들어가 있어도 작으니까 머릿속네 머릿속네 여기 딱 반 절반까지 먹을게 그때 가도 될까? 아 아! 으악! 뭐? 진작! 일하로! 아 아뇨 진작! 에이 의 의 다 시 다 다 시 다 다시 한 번씩 더 그쳐서 한 명만 한 자리 가리 오케이 오케이 벌써 티도 1명도 없는 골랐다 골랐다 언니 근데 약간 뭐가 묻어있어 언니 약간 김치 냄새가 나. 단 씹어야 된다. 그게 옳지. 뭐야 뭐야 뭐야. 이가 들어가다 딱딱하게 걸렸어. 지금 딱딱하게. 뭐야? 뭐야? 마이크. 언니 이거 내가 만든 거야. 네가 만든 거야? 이건 뭐가 들었을까 할 때 마이크. 잇쥬송편 완성. 잘자. 아 그래도 나는 꼰대기 들어있을까봐. 걱정했는데. 꼰대기 누나도 넣었어? 다 넣었네 이거. 너도 넣었어? 어 나도 넣었어. 야. 안 돼 안 돼. 지금 반칙해요. 노란색이 많이 안 나왔네. 손 다음에 끝이야? 아직이야 아직이야. 손 다음에 끝이야? 오케이. 에잇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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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은 물어야지. 어? 뭐야? 뭘? 깨 같은데? 어깨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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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과감하게 한번 가보겠습니다. 그럼. 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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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왕. 아 야. 마들마들처럼 마들. 뭐야 뭐야? 오징어젓갈. 색이 익었어. 진미채인줄. 너무 즐거운 시간인데요? 다리 꼬부러진 거 봐. 아. 떡을 오징어젓갈 국물에 묻혀서 먹은 느낌. 그게 아니. 은상이에요. 야. 프린 대로 커졌다. 자. 또 승경이가 이번에 못 고르면 내가 골라서. 기회가 있는 거지. 골랐다. 잠깐만 이거 내가 와사비. 구친 것 같기도 하고. 붕. 붕. 으음 뭐야? 어? 뭐야? 대박 나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야 복권차로 가야겠어 와 진짜 깨소금 대수지 나랑 같이 해야해 아이고 와 대박 좋겠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즐거운 한가위 되시고요 제 귀 퍽퍽 받아가세요 도전한다고 네 포장도 하셨어요? 정말 감사합니다 엄마 내가 빚은 송편이야 아 좋겠다 구독자 그러면 우리 하나씩 먹여주게 하자 괜찮지? 우리가 만든 떡으로 구독자 여러분들 즐거운 한가위 되세요 즐거운 한가위 되세요 아하 와사비 으음 김치국 마늘 마 송경이 뭐예요? 카카오의 말큐 와사비 수고하십니다 하나 둘 셋 오 중앙